대구공항의 저가 항공이 잇따라 취항하면서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상반기 항공여객 통계를 보면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5% 증가했고 국내선 이용객은 7.8% 증가한 4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설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항공사와 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 관광객 및 투자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구공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하고 있습니다.